롤라, 내가 구해줄게 넌 누구야? 당장 꼬말를라한테 데려와 놈들이 롤라 내려갔어 이제 다 끝났다 롤라, 내가 구해줄게 롤라, 내가 구해줄게 네,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건은 무사합니다 넌 누구야? 히 야호! 야, 이분! 야, 이분! 두몽이 꼬말를를 찾았습니다 당장 꼬말를라한테 데려와 몸드리롤라를 데려갔어 우리가 구해야겠어 지도새도 모르게 잠입해야해 성공이다 꼬마 야, 내가 왔다 난 죽이려는 거야 이제 다 끝났다 너 올라 내가 구해줄게 모두 골고 꾹꾹 안 놈을 길러올라 때려봤어! 길러올라! 내가 구해줄게!